안녕하세요 실링여행자입니다 오늘의 데콜레이션입니다 어떠세요? 그동안은 제가 이 책상 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의 습관대로 그동안의 취미처럼 이렇게 꽃을 따다가 책상에 올려놨어요 이게 없다 그러면 제 얼굴만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꽃이 있으니까 아름다움을 느끼시겠죠? 또 제가 요즘 장미를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꽃에 대해서 장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장미가 참 이쁘구나 장미가 이렇게 커 제 얼굴에 반만하죠 같은 빨간색인데도 종류가 다릅니다 같은 분홍색인데도 종류가 달라요 향도 다르고 또 꽃의 모양도 다르고 또 크기도 다르고 아주 많습니다 마당에 그런데 오늘 태풍이 좀 불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또 다시 핍니다 오늘의 인생 공부 시작합시다 인생 공부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른 살 먹은 사람이 60대 되는 사람을 앉혀두고 인생에 대해서 논합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자식이 부모한테 인생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꼴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말을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꼭 성공한 사람만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패라는 표현보다는 만족할 만한 성공을 못한 사람도 인생이 어떤 것인지 본인이 느꼈던 거 후회되는 거 얘기하게 되면 인생의 교훈을 삼을 수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에 꼭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부자가 된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란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이러한 것은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든 실패작이었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에 대해서 인생관에 대해서 들어보면 나름대로 다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솝 우화 있어요 개미와 배짱이 누구든지 다 알죠 내용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은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서 세상에 나가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부모 밑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여름과 가을은 결혼을 하고 반려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이세를 낳고 키우면서 내 가정을 이루면서 점점 노후를 위해서 부를 축적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노후는 노후는 바로 겨울입니다 여러분들은 봄인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한창 일을 하고 재를 축적을 이 부를 축적을 하는 여름과 가을에 있는 분들과 지금은 퇴직하고 은퇴를 하고 겨울에 접어든 분들 이분들이 여름, 가을, 겨울에 접어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솝 우아 어렸을 때 많이들 책을 읽고 또 선생님께도 듣고 주위에서 부모님께도 들었습니다 이솝 우아에 있는 그 많은 얘기들은 인생, 삶의 교훈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알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겨울을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그러나 배짱이는 현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일부 젊은이들처럼 세상, 인생, 뭐 있어? 즐기는 거야 재미있게 사는 거야 제가 6개월 전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 올린 영상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 뭐 있어? 인생 즐기는 거야 젊어서 놀아야 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혹독한 결과를 치릅니다 그런 생각 마인드로 세상을 산 사람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식들까지 그 영향이 크게 미칠 것입니다 배짱이 인생이 되겠습니까? 개미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름에 그렇게 룰루랄라 놀기만 했던 배짱이는 겨울이 되니까 노래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그 날 추운 날씨에 그 날씨에 집도 없어요 배가 고픕니다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거기를 찾아갔더니 여름, 가을에 열심히 일을 했던 개미가 맛있는 음식들을 달라란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배짱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배고파 보세요 체면이요? 없죠 밥을 얻어 먹습니다 개미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질타를 했죠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똑같아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강아지가, 개가 연못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가 물속을 되돌아 봤더니 또 한 마리 개가 고기를 물고 있어요 바로 자신인지 모르고 그 고기를 보고 그 물속에 있는 고기를 물은 개를 보고 짖다가 가죽이 있던 것까지 다 날아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과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욕심을 부리면 가지고 있던 것까지 날아가요 잃어버립니다 이속 우아에 나오는 그러한 얘기들이에요 개미가 되겠습니까? 배짱이가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절약을 얘기합니다 방법은 절약 외에는 없어요 절약은 미덕입니다 사치가 미덕입니까? 절약이 미덕입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 현재 부자인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정상적인 서민들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아주 가난하게 여름과 봄에는 아주 부자였어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아버님이 고위직 공무원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자였습니다 여름과 가을에 여름에는 아주 가난했어요 신혼생활을 이대입구의 마포구 대흥동이라고 있어요 서대문구 이대입구는 이대입구 쪽은 서대문구고 그 차길 건너가면 마포구가 됩니다 마포구 대흥동에 50만 원에 6만 원짜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50만 원을 모아서 100만 원의 보증금이 됐습니다 영화 기생충이라고 있죠? 빌라에 반지하 생활하는 겁니다 빌라에 반지하면 적어도 방 두 개짜리 독채니까 얼마나 좋아요 100만 원 가지고는 그런데 못 가죠 단독주택 가보면 아시죠? 주인집 대문은 커요 그런데 그 집에 세대로 산 사람들은 옆에 쪽 문이 있어요 작은 문 그 문으로 드나듭니다 거기에 반지하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100만 원의 6만 원짜리 월세방을 얻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주 가난했지만 참 행복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러한 관념 그게 나한테 얼마나 많은 행동에 제약을 주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 행동에 제약을 주고 나 자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거를 모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 그러한 관념, 그러한 사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것은 내가 노력을 하면 됩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동안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잊고 싶었던 거 다 누렸던 사람들, 절약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누구든지 힘듭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면 안 될 것도 없어요 노력을 하면 누구든지 다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하다가 말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면 나의 인생을 성공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지금 나이 먹은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인생이란 내가 젊었다면 다시 젊음을 되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절약을 할 걸 노후, 퇴직, 늙음, 먼 훗날의 얘기 같아요 그 노후도 나의 인생인데 꼭 내 인생 같지가 않아요 남의 인생 같아요 젊었을 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노후를 즐겁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꼭 젊었을 때 배짱이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인생관 그것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노후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다시 젊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좀 더 절약을 할 것을 내가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 것을 지금 내가 이 노후에 고생을 할 것을 내가 왜 미처 생각을 못 했을까? 이러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일 겁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중에 또 이렇게 열심히 개미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노후에 늙어서까지 개미까지 사는 거 저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권하는 것은 젊었을 땐 꼭 개미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배짱이가 되십시오 무거웠던 삶의 질,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어요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내 집 마련하느라고 훌훌 다 털어버리세요 그동안 개미로서 달려왔던 그러한 인생 다 던져버리고 이제부터는 배짱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사 먹고 싶은 거 내가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싶었던 거 그것을 다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늙어서까지 개미 때 했던 그러한 습관이 남아 있겠지만 늙어서까지 자린고비처럼 그 돈을 아껴서 아껴서 죽을 때 가져갑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즐겨야죠 인생 뭐 있어? 즐겨야지 네, 맞습니다 늙어서 젊어서는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든지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드신 분들이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나이 먹어서까지 정말 궁상맞게 자린고비처럼 돈 안 쓰고 그렇게 각박하게 살려 그러면 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어요? 나이 먹어서 맛있는 거 마음대로 외식하세요 마음대로 놀러 다니세요 좋은 차 마음대로 타세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생활을 젊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젊어서는 꼭 개미가 되시기 바랍니다 늙어서 배짱이가 되세요 제가 살아와 보니까 나이 먹어서 돈 쓰는 게 더 재밌어요 젊어서도 돈 써봤죠? 쓰긴 썼죠? 대신 절약을 해왔지만 젊어서 쓰는 것보다는 나이 먹어서 쓰는 게 더 재밌어요 젊은 분들 나이 먹어 보세요 더 재밌어요 명심하세요 젊었을 때는 개미 인생입니다 나이 먹어서는 배짱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